자, 김대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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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원. 경찰들어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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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대원. 김대원의 정우영을 거. 자, 양쪽으로 김대원과 정우영이. 정우영이 조기선을 기원으로 졸업한 경찰돌입니다. 다시 한 번 볼까요? 여기서 수분당이 품절 상황인데요. 울면서. 김대원이 잘 떵던 거 좋고요. 이거는 뭐.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정우영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정우영이 김대원을 믿고 따라들어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. Q Q Q Q Q Q Q Q Q Q?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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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Q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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 승리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. 그런데 오늘 패스 고른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선수들 체크하고 상대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은 것 같은 그런 경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경기력 상태는 크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경기를 한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자주 이런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력도 많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은 선수들을 체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선정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꼭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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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